둘 셋! 위험해! 안녕하세요 위험합니다! 새로운 게임을 가져왔죠? 네. 근데 저 할리갈리 회고는 덜 위험해야 해요. 할리갈리를 이제 간단하게 할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위험한 것들이. 나 할리갈리 회고 한 번 더 좋은 적 없는데. 동환이 진짜 잘해. 동환이 진짜 잘해.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다 할 줄 아시죠? 네. 할 줄 알게. 이것도 할 거. 이거는 여기 주사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있는데 여기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말고 여기 주황색이랑 흑색이 있거든요. 이거는 안 하면 돼요. 넘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벌칙은 뭘로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벌칙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희 계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뭘 업로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사님들끼리 뭐 드라마나 영화 패러디? 패러디 하기를 고퀄리티로 이렇게 회사하는 거야. 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자. 세 명이 걸렸잖아. 그럼 그 세 명이서 이 세 가지 게임을 위해서 하나를 해. 그래서 1등이 드라마랑 배영 나눠주기랑 이렇게 감동 역할이랑 그래요. 이렇게 다 해주기. 그래야 돼요. 그럼 나 이딘하고 정환이 1등 했으면 좋겠다. 나 속이 잘할 것 같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럼 해봅시다. 그럼 준서부터 돌려볼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다 불러주세요. proposal np1 나이스 자 intercept 한 파퀀는 선거죠. ANCY 패스 패스 높이 노란색 오늘ライ 한번이 많이 오면서 원래 이거 소리 풀 Esper Ab 옛날에 이와이 Shouldn't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높게 되었는데 그래요? change 스티치까지 하는거죠 이거 넘어가 겟수만큼 쏟으면 재미있겠다 근데 이게 구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럿새 바로가 있어 거벅스 꺼져야돼 잠만 무서워 패스도 많이 나왔어 아 이제 걸릴 때였다 진짜 걸릴 때였어 아니야 오 안 걸려? 파란색 파란색 솔드아웃 이게 소리가 커요 빡! 빡!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아싸 어떻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걸리잖아? 두 팬츠 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재밌지 싫어? 싫어? 뒤로 조금 더 떼지 위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했는데 힐습니까? 그건 아니고 해적 게임 대화 중에 일단 걸렸고요 달리발리 잘 알았지 달리발리 잘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제일 먼저 탈락하는 사람 치는 거 이거 룰 아세요? 알죠 이거 귀 잡고 한 손 한 손 넘기고 안 보이게 이렇게 넘기고 반 손으로 치게 그래? 그래? 나도 귀 잡은 손으로 쳤는데 귀 잡은 손으로 해야 돼 귀 잡은 손으로 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 손으로 자기 안 보이게 여기 갑니다 조사할까요? 네 이거 하고 놔줘야 돼 안 보여요 이거 좀 떨려 나 같이 기 싫어 나 같이 기 싫어 나이스 나이스 손도 깎고 왔죠 다들? 네 깎은 게 다 없어서 전 깎은 지 좀 돼 가지고 안네요 인상 시작 왜 이렇게 하면 되겠어 더블 더블어택 안 좋네요. 와 방금 시작! 왜 이렇게 하면 되겠어? 더블! 더블 어택! 오 금전소! 방금서부터 다시 금전소 시작! 아 이렇게 터뜨려 들어왔어. 아! 아 많이 던졌어. 와 이거 진짜 멀어. 멀다. 이렇게. 아 이게 나왔어. 아 이거 없애겠다. 아 카리 정작인 거고. 자 자. 야. 나 뒤로가 왜. 저도 혼자서요. 나도 그렇게 하지. 혼자서요 모르는 구마야. 왜 이리지? 동아영. 시작! 다시 했어. 대단한데? 다시 했어. 아! 저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동아영이다. 동아영. 저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동아영 안 돼요? 저희가 또 골든 걸. 이것도 골든 걸. 제일 먼저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 왜 이렇게 멀어지는지 점점 더 멀어져.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한 번만. 넌 나이스. 반절이 가능하셨어요. 어 끝났어. 다 끝났어. 응. 몰라. 아직 사라질 수 있어. 너 간다. 시작. 이러면서 거의 끝났겠네? 거의 끝났는데. 동아영. 동아영이 통부터. 동아영. 자 끝 아니 이거 왜 이러려고 기다리잖아 궁금해 어 시작 뭔가 배 처음 눌렀는데 어? 10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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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학 끝났어? 석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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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쉽게 끝내고 바로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게 손수일수록 무섭다고 자 자 갑니다 안내면 진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3등 렛스어 1등이 좋은 건가? 아유잔 아이저다. 아이저다. 끝! 아 너무 신나 봐. 아 얘 얘 인터넷 진짜. 아 나. 야 너 이거. 너 처음이다. 아. 바로 갈래 갈래 갈래? 아 형아 나 좀 이제 그만 걸리죠. 좀 많이 걸리는 것도 좀 보자. 어? 야 이렇게 많이 안 걸리는데 왜 이렇게. 이거 이거 어떻게. 아 이거 근데 진짜. 그것도 본인이 어금니 앞쪽 세 번째 눌렀다 그린 거야. 아 어금니 잘 안 걸리는데. 그러면 최 씨. 어? 그럼 셋이서 해답을 저희 뒤에 줄까? 어? 어?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둘이 1등에서 다 정해줄게. 김 감독님. 저희 우린 좋아요. 우리 큰 방지. 김 감독님. 나 이번 작품 맡으시냐고. 저 뿐입니다. 오늘 뭐 작품. 뭐 들어가면. 우리 작품 하나 좋은 게 하나 생겼는데. 왜요? 저도 연출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하. 잘못한데lli겠습니다. 갔다 Leip might as he wanted wine of a movie. 가이 와이고 ivy beau poem sinon of anyone, न 기정 some of the elements. 가이 와이고. 가이 와이고. 오케이, 오케이. 나오자. 얘 무섭다. 무섭. 이건 꽤 무섭지? 얘가 손가락도 많이 넣어 아 손톱만도 마음 없어 이거 무서워 원래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자 그러면 감독님은 승석 그러면 이제 셋이서 할 일 간대요 셋이서 구절이 듭니다 어? 잠깐만 감석아 공장에 있는 거야 입장뱉지 왜 이거 뭐야 입장뱉어 입장뱉이? 쏠 수 있어 가슴에 종아리 박혔어 어 그거 할까? 좋다 좋다 자 아니 요즘 왜 나 모르죠 나도 똑같아 똑같아 아니야 자기 기준이면 똑같아 준비 시작 두개 이시야 두개 이시야 역시 룸메당 스타떨따라? 황돌타 아 옆에 넣는다고? 장대현 씨 늑적! 달라요 달라 HG 스킬이겠어 스킬? 눌러! 놀랐지? 저 그런 거 잘 걸려요? 손 떼어 손 떼어 손 떼어 손 아까도 계속 떼어 다들 아 그래? 이렇게 떼 올렸는데? 지금이다! 스킬 큰 거 하자 해서 두둑해지기 스파떡터 왜? 저 형이 왜? 저 형이 이거 아니야 한 번 한 번 만치 만치! 딴 대기 심지어 자리 잡고 오고 야 나 얘기 안 해 만치 만치 아 만치 아니 이거 진짜 만치 형이 뭐예요? 나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바나나 내고 먹는 거요 참답해 여러분 저희 둘 다 같이 됐으니까 저렇게 가사할게요 자 이제 공평하자 이제 우리 서현이 이야기하자 공평하자 우리 형 맥걸린 거 아이자 너 귀 때문에 안 된다 귀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좀 좀 ㄲ ㄱ ㄲ 아 진짜 너 왜 이래 ㄲ ㄲ ㄲ 아 이거 다가가 빠르게 x3 빠르게 x4 오 사상했어 대현이가 순식간에 줄었다 아 이게 쉽지 않네 나 좀 달려 야 너무 콕빙인데? 나 좀 달려 어어? 아아 이거 효과는 뭐야? 대현 씨는 좋다 야 나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어 영하야 왜 이렇게 못해 야 이거 네모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야아 끝났지 x3 끝났어 이 상태로 그냥 이어갈게요. 아니, 제가 해도 할게. 아, 진짜. 아, 그래 2개 3이 나와? 어, 됐어, 됐어, 됐어. 진짜 됐어, 그거. 진짜 됐어. 아, 저거 됐어? 진짜 됐으니까 뭐라고 해. 오, 이게 아픈 거 없어? 아, 죽네, 오랜만에 약간. 오, 스피드하게 해야겠는데? 네. 우와, 제발. 안 빠져졌어. 나는 연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아파. 소리 보셨는데? 진짜 너무 아파. 얘도 안 빠져던 소리가. 아, 아, 이거 아파. 아, 진짜 너무 아파. 한 번만 더. 뭐가. 우와. 우와. 아, 상탄도 왜 이끌었어, 이게? 뭐야, 이거? 상탄도 완전 이끌었어. 어? 왜 안 눌러? 왜 안 눌러? 아니, 나 이렇게 4개를 올렸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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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왜 이렇게 3개 쳐? 야, 넌 왜 이렇게 3개 쳐? 야, 넌 왜 이렇게 3개 쳐? 손을, 손을, 손을. 다 한 번 찍고 가야 돼, 이거 봐. 형 소리 못 찍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뭐야? 진짜 3개 친다. 진짜 3개 친다. 진짜 3개 친다. 진짜 3개 친다, 이거? 방금, 돼? 괜찮아? 별 주소지겠어. 다 못 받아, 원한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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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이게 쉽게 이랬을 끄면, 이게 아니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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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역전판이다. 정석이 형 더합니다. 더. 큰일 났는데? 이거 끝이 안 나요? 앞으로.. 이거 끝이 안 나니까 앞으로 세 번 딱 세 번 내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긴 걸 가지고. 대답, 주워, 주워. 불러! 어떡해! 어떡해! 제가 못 들었어. 다이어트에서 해. 아까 너무 커졌어. 아까 판이 너무 컸어. 어떡해! 그럼 지금 이제 두 번 남았어. 이거 알짱이 그냥.. 알짱이 이렇게 두 장 먹었는데 아프긴 너무 안 보고. 근데 왜 그걸 알짱이 한 번 남았어요. 이제? 이제 한 번은 더 많은 사람이 이긴 거예요. 빨리 오가오면 속도가 2개인데 이겼다! 속도가 2개였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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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게 다 오냐? 이게 말이 돼? 아 이게 말이 돼? 형도는 돼. 대현이 형 속도를 해. 대현이 형 속도를 해. 대현이 형 속도를 해. 이게 말이 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두 사람 하나, 킹바위가 한 번 남았는데? 아... 아... 잠깐만 형! 우리 예능 찍냐고 우리 예능 찍냐고 형은 막혀서 여기 손등발리 형은 여기 옆에 형이 더 많이 쳤어 잘했어 자 하나씩 박수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저는 적재가 마지막 이겼으니까 저는 까메고 지금 아 그래 그래 까메고 저희 진지하게 이 친구 말고도 필요하면 까메고 쓰셔도 돼요 빽빵 때린 까메이나 그냥 맛없는 선배님 같은 느낌으로 대현이가 막히면 엄청 막히면 뭐가 있나봐 왜냐면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총 다섯 번의 게임으로 두 분이서 이제 살아남지 없고 최종 감독님과 두 연기자분과 까메고 뭐? 이렇게 인사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팔로디를 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지금까지 여사올라! 안녕! 안하나 어머니 안녕! 안녕! 아아!